이 지역의 또 하나의 이슈는 조건부 안전진단 면제하고 초과기획 환수 관련돼서 내용이 또 핵심이더라고요. 이 내용들,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나와 있죠? 어쨌든 안전진단 면제 조건이 우선 자족기능 향상이나 대규모 기반 확신시설 등 공공성 확보가 전제돼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기본 방식 시행령에서 다시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광유교통시설같이 기반시설 확충에 추측했다는 포함한 개발 정비 사업도 예시로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기획 환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실적인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 목소리 들어보면 어쨌든 내 지역에서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이 땅을 오래돼서 재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이 초과된 부분을 다시 돈을 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좋을 때는 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거든요. 마음들 입장이. 그렇지만 지금 가격이 하락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걸 대비 얼마나 벌지는 상당히 모르고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다시 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어서 이 재건축을 위한 부분은 특히 초과기 환수 관련돼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제대로 하고선 이 지역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이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조합원들한테 처음에 납득이 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그 수준의 방법을 제시해야지만 이 부분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